오늘은 레위의 하루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레오도 침대에서 자고 있었네요 레오 굿모닝 아들 굿모닝 이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짜잔 빠르죠 아빠 아빠 이리 갔다 올게 이 시작전에 비번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tumors壊아준 머리 Powell 으쩦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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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ks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단 빡은 blood 다쳤어요 잡히나 보다 안 보여 여긴 또 어두워졌네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아빠 왔다 아빠 퇴근했다 아빠 퇴근하셨다 아빠 퇴근하셨다 아빠 퇴근하셨다 아빠 퇴근하셨다 아빠 퇴근하셨다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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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잘못했어 다시 깜짝이야 아빠 퇴근하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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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에 선생님 파티 퇴근하셨다 살이 좋아 발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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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당근 누나 당근 누나 쭈욱 누나 당근 누나 당근 레오 누나 당근 성공 성공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엄마 왔다 레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아빠는 롤레오 몇 가지 계시네요 엄마 왔어요 레오야 이제 아빠랑 산책 갔다와 잘 갔다와 레오 가자 자 쓰레기 쓰레기 레오야 쓰레기도 많아 동생 생긴 뒤로 갔다 올게 오늘도 신난 오레오씨 레오 그래도 아빠랑 사채고 오면 좋지 응 저기 레오 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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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 보면 무조건 뭘 꺼냐고 가 레오야 레오 의외로 오이씨 앉아 왜 앉아 위 가자 이제 집에 ㅋㅋㅋㅋ 이얏 riters 자, 아휴 나왔다 가자 간책 다녀왔어요 이제 하린이 씻어야 돼요 오자마자? 목욕하러 갑시다 다 씻었어 다 씻었어 이렇게 다녀 씻어요 이렇게 다녀 씻어요 다 씻었다 우리 아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아이고, 승줄라요 아이고, 또 많이 뺏어요 아린아 아빠가 못생겨서 꼼짝 꼬멍네 고맙게 손만 넣어서 요태하고도 이렇게 힘드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육아 힘들다 왜지? 응 흐흐흐흐 다시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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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려주세요 배 양파 곧 이삼 손맛 엔 엔 잠시